내 음악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 이런 가사가 들렸는데 MC메타님도 내 음악은 어떻게 들릴까 계속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가사를 쓸 때마다 당연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는 건데 당연히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저만 듣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라는 거는 동시에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MC메타의 고민은 요새 고민은 뭡니까 제가 이제 고민까지는 아닌데 뭔가 화두가 된 게 이제 내년이 되면 제가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현역 50대 래퍼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를 굳이 여기서 안 까도 되는데 저는 힙합은 원래 다 솔직히 오픈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처음 랩 시작할 때가 20대였는데 그때는 제가 내가 50까지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지금 우리 청취자들은 제가 형이라고 하니까 다 놀래요 지금 30대 갔다 피부 뽀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이 화두가 내년에 제가 얼마만큼 또 지금 힙합 음악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저는 더 커지고 있거든요 어떤 애정이 됐건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됐건 이런 것들이 그 재미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재미가 죽지 않고 있어서 그게 내년에는 또 어떻게 저한테 즐거운 어떤 여행을 보내줄까 하는 그동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